안녕하세요. 팔레용보험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팔레용보 민사 주택보증공사와 대학력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이다. 25512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청구이고요. 원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는 주택양수인입니다. 보증공사가 이겨서 주택양수인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데 상고를 했지만 상고기약된 사건이죠. 여기 보시죠. A라는 사람은 주택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해서 대학력을 갖춘 거죠. 원고 A라는 사람은 주택보증기관이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혹시 못 받게 되면 나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한 거죠. 이 사건은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A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주고 채권을 양수한 거죠. 그리고 원고가 우선 변제권에 따른 배당 요구를 했는데 우선 변제권을 일부 받았지만 보증금 단액은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끝나고 나서 A는 현재까지 이직 저축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구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주택보증공사가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경우 우선 변제 요구에서 일부만 받았을 경우에 나머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임차해지면 간단합니다. 임차해지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보증공사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에 있는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학력군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 관계의 전속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대법원에서 나온 법리죠.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주택보증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주택보증공사도 대학력을 구비할 경우에는 경락을 반환 이후에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 나머지 보증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임대차 관계의 전속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이 A라는 사람이 대학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즉 임차인 보증금은 매우 큽니다. 개인에 대해서 요새 전세상에 많이 나오는데 보증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가입시 공사는 임차인의 권위를 모두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도 안심하고 가입하고 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돈을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꼭 가입을 해서 이러한 보증금에 대한 피해를 없게 꼭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